한국국토정보공사 빨리 해놔, 니가 사기 처맞아서 난린던 일반들 감고 있어. 야, 진짜 너 어떻게 해야 돼. 안 되겠다, 너 좀 맞아야겠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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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약속한 걸 받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? 니가 돈이라도 줄 거야? 지금 이 상황은 수습이 안 될 것 같고. 다시 가게 하면 어떨까? 결국은 다시 깨어나는 거지. 카톤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.